신랑 분 계시죠? 우리 신랑 분이 사람은 참 좋아요. 너무 이제 뭐냐면 양반인데다가 근데 좀 답답해. 답답한 구석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성 무엇보다 성실하시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나무랄 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있으면 아웅다웅은 하시죠. 나오는 부부는 그렇죠. 아웅다웅은 하지만은 서로가 신뢰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로 의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되게 강하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근데 우리 엄마가 이 집에 와서 고생 안 했다는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없는 집에 시집을 와서 또 이제 시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부모님들 뭐 가족 친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챙겼어야 되고.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고생은 조금 많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 대주님이 젊을 때는 그거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고생도 조금 알아는 주시는 것 같거든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젊은 초년에는 솔직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싸웠을 겁니다. 서운도 하고. 은채 뭐냐면은 효자인 양반이랑 살고 형제들 챙기는 양반이랑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참 서운도 많이 하셨을 거고 힘도 드셨을 거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대주님이 그런 것도 이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알아도 주시니까 뭐 그게 보상이죠. 안 그래요? 그리고 특별할 건 없어요. 이 집에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특별한 우한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자제분 중에 혼사를 한 자제분이 있어요? 아들이? 아들이 혼사를 했어요? 지금 결혼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걱정거리를 좀 찾는다 그러면요. 이 혼사한 아들이 조금 걱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잘하고는 있다 하지만 부부 간의 찌걱 소리도 좀 나아야 되는 격도 있고요. 또 그리고 아들내미가 하는 일을 두고 자기 직업이라든지 하는 일을 두고 이렇게 조금 마음을 못 잡고 있다 그래야 되나? 자기가 이제 갈등이나 고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그래도 건실한 아들이거든요. 착실하게 잘해왔던 아들입니다. 착실하게 잘해왔던 아들. 물론 좀 약간 방향했던 시기도 좀 있으라는 했어요. 있으라 했지만 그렇게 나는 집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이 정도의 반항이라든지 이런 바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정처 없이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붕 떴던 격은 있었지만 아들내미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무난하게 잘 온 자식이라 그래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혹시 무슨 일을 하죠 아들내미가? 그냥 직장생활. 직장생활이에요. 이 직장 자체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동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사업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아요. 지금 사업은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직장에 뭔가 이동이라든지 변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